아이고 새벽 2시까지 아주 그냥 아 아팠다 들어가는 건 좋아요 근데 안방 가서 형수님 님만 안 껴으면 좋겠어 아 아팠어 아파 지금 언니 완전히 완전 깊게 자고 있는데 여보 아아 어머 뭐야 아 술은 담배 냄새 뭐 이래 담배를 얼마나 피는 거야 술을 얼마나 모르는 거야 아니야 우때 담배 피는 데 옆에 있어서 그런 거야 나가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자고 있는데 와서 저렇게 아 자야 돼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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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못 자 술 먹고 이게 냄새 야 냄새 진단해 아 진짜 와 진짜 서훈 언니 착하다 착해 저 정도 나 같았으면 아 진짜 나가 문 잠궜어 장관에 내가 장관에 문 잠궜어? 야 문 열어 문 나가서 들어오지 마 피곤해 어디서 술을 먹고 들어와서 진짜 강아지만도 못한 거예요 아휴 아휴 진짜 아휴 근데 본인도 지금 잘못했으니까 혹시 왜 찍소리도 안 하잖아요 못하고 있어 지금 문 열려고 못해 더는 아이고 아니 잠도 같이 잠은 같이 자자면서 잠은 잠 따로 자면 안 된다고 그러더니 나를 내쫓아 와 아휴 솔직히 채취하고 잘 수정이 잘 될 때까지는 안 피울 줄 알았어요 근데 담배 피고 거기다 또 술까지 마시고 있으니까 배신감 정도가 아니라 기분이 나빴어요 그렇지 기분이 나쁠 만하죠 실망하지 아니 지금 약속을 안 지켜주는 거잖아 실망감이 더 크지